자 그래서 정근우 저거 저희거에요 B에 3 기다려주시구요 시작해볼까요 바이크 바이크 선생님 딱 찾았네 퍼펙트다 그러면 하나, 셋, 하나 그래서 B는 I는 뭐 중에 I K는 그래서 합쳐서 바이크 뜻은 바이크 응? 손 나가? 이리와 으이씨 잘못했어 저는 저번에도 올라갔잖아 아,그러나? 오케이 자전거 줘 자전거 소리 바이크 B I K K K 응? 케이크라 했나 B I K K 그럼 뭐 E 소리? 파이크 뜻은? 작은거 소리? 나인 이건 나아라 애는? 아이는? 여과의 소리? 애는? 나인 뜻은? 소나무 이리와 구 구 구 구 구 오 소리 구 무슨 소나무야 소리? 나인 니 엔 아이 엔 이 끝 끝 구 구 구 구 나인 나인 그래서 아이스 아이스 그래서 아이는? 이거 중에 아이 아이 씨는? 그 중에? 압쳐서? 아이스 아이스 뜻은? 선생님 저 이거 다 했어요 뜻은? 물 물? 응? 물? 물이라고 아이스가 이리와 얼음 얼음이죠 얼음 그럼 왜 나 얼음이 됐다 아이스 오케이 소리? 아이스 아이스가 아니고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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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린복 아이 쓰 크 크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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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 이거 말해 라인 라인 라인이 아니고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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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잎 아이스 아 케이크 아프다 나 분명히 가르쳐줬어 똑같은거에요? 아니요? 자 소리 라인 L I N E 소리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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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야 와봤다 소리 라인 뭐라고? 어 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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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? 라이스 뭐? 라 라 라이스 전 번에도 모르고 이번에도 몰라 아니야 한 번 아 쌀 아 라이스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소리? 라이스 쓰는 법? 알 아이 어 씨 라이 아이씨 라이스 라이스 랩 랩 랩 랩 랩 랩 조 Window 쌀밥 랩 여러분 쌀밥이라고 했지? 어어 밥이라고 말했는데 쉬어요 중 이 그렇게